정예인 씨? 사실은 제가 은퇴 발표를 했던 그날 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. 그날 제 아들 현우가 유계됐습니다. 지금 최고의 방송팀이 현우를 되찾기 위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현우가 무사하기만을 바랍니다. UCN에서 토요일 밤 10시 첫 방송됩니다. 방송 얘기 계속 나가면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울려. 아이는 감정 끌어내.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용서해 주신다면 아들을 찾아야 하는 엄마의 마음에 공감해 주신다면 도와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방송을 보시고 우리 현우를 같이 찾아주세요. 피디님은 알고 계셨어요? 아니 전혀. 저 생각을 못했지. 대박이네 대박. 임팩트 확실하잖아요. 봐요. 실감 1위. 바로 떴잖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